지금 이 시간에는 플랭크에서 가장 오래 버티신 분부터 원하는 잠옷을 선택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. 어느 분이 1등 할 것 같으세요? 저요? 은실이. 은실이하고 선우가. 아니다. 자 그러면 해봅시다. 아니 진지하게 들어갑니까? 진지하게 해야지. 우린 모든 게 진지함이야. 제대로? 아 그럼 벗어야겠다. 이야 제대로? 한원이 벗어야겠다. 이번에 적품꽂았다니까. 저도 벗어도 돼요. 안돼요. 벗어도 돼요. 안돼요. 아니 내 몸이 더럽나? 아니 몸이 더러운 게 아니고 시청자분들이. 그렇지. 자 그럼 준비해봅시다. 진지하게 할 거지? 네 진지하게. 오케이. 나 근데 처음 잘못 잡은 것 같아. 아 괜찮아요 좋아 좋아. 괜찮아요? 아 웃긴 적 있어. 집중하고 있는데. 집중하고 있는데. 웃긴 적 있어. 떨어지려고 먼저. 자세를 잘못 잡았어. 진영이 형 손에다 머리도 이마 대지마 진짜. 아 웃긴 적. 아 웃긴 적. 진영이 형 손에다 머리도 이마 대지마 진짜. 진영이 오빠 왔다 왔다. 벌써 왔어. 오빠 잘가요. 안녕. 진영이 오빠. 진영이 오빠. 응. 왜? 화상식 하는 거야? 화상식 하는 거 아니야? 이상한 소리를 낸지. 형. 의미. 형 의미 없다. 아악. 으아악. 잠시만 잠시만. 진영아. 말 좀 그지마. 진영이. 너 팔에 모기. 팔에 모기. 아 안 되겠다. 아 안 되겠다. 아 안 되겠다. 아 안 되겠다. 진영이 쓰러졌어? 진영이 쓰러졌어? 진영이 꼬찌야? 아 됐다. 나도. 아 왜 왜. 진영이 다야 돼. 진영이 쓰러졌어. 어차피 일단 못했구나. 너만 이기면 돼. 잠시만. 말을 못하겠는데 왜 말을 계속. 너를 떨어뜨려야 돼. 내가 떨어뜨릴 수 있을까. 근데 진짜 되게 여유 있다. 자세들이. 아 잘한다. 와 여유 봐. 와 돌 미치겠네. 돌? 오른쪽 팔꿈치 딱. 팔꿈치에 돌이 있어 지금. 어 쪼금. 어? 어 쪼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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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쪼금. 아 아쉽네. 야 역시. 아 레슬링이 정말로 이게. 코어인가 이게 정말 쎄야 되나 보다. 아 허리를 아jer이El. 어 쪼금. 하 webs 뭐 하자고 뭐 하자고. 얼굴이 나와야 된다니까. 그게 재밌지요. 특별히 일때로. 아 웃지마 크랭크가 뭔데 자꾸 크랭크를 해 크랭크가 뭔데 진짜 크랭크 밑이야 야 의지야 너 이겨야 돼 의지야 의지야 지금 거의 내려왔어 내려왔어 거의 내려왔어 허벅 잡았지 야 남자가 여자 탱길라고 아 이걸 쓴 거잖아 무릎 대는 무릎 대는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왜왜왜왜 아 계속 움직이면 안돼 근데 왜 우린 다 은실이 오는거네 아 그러니까 지금부터 움직임은 무조건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멈춰야 돼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움직이면 안돼 모기가 와서 물을 뜯어도 안돼 지하에 줘 나 이 영화 지하에 줘 아 씨 아니 왜 옆에 와가지고 어떻게 해서 떠드냐고. 역시 단경지 태워있습니다. 이겼다 단경지 좋겠다. 경희는아 좋겠다 여자 이긴다. 이거 승부야 승부야. 와 근데 지금 진짜 몸이 펌핑 되어있어 지금. 와 땀나네. 와 장난 아니야 완전 멋있어 완전 멋있어. 야 경희는아 지금 한번 벗어주라. 벗어주라 진짜 멋져요 한번 벗어주라. 고생했는데 벗어줘야지 그래. 제대로 됐다. 지금 펌핑 많이 됐어.